미국 세관경보보호국이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구금 중이던 SNS에 자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한 여성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 누드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이거 XX 영상이 있는데 들여봤자겠죠? 이거 드셨습니다 configured beroro Hunger the Goal The World Food Program is aiming to achieve by 2030 to provide for themselves and build life Hello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옥제보 홈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죠? 오프닝 끝나고 뒤로 갈래요. 24시간을 전하는 글로벌 24 시작합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의 인디오 원주민들이 요즘 스마트폰에 푹 빠졌습니다.